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여러분 해장국 좋아하시나요? 뼈다귀 해장국? 대구에는 뼈다귀 해장집이 그렇게 특별히 유명한 집이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이 집은 역사도 오래됐지만 24시간 하고요. 가보면 항상 손님이 많은 그런 집입니다.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이런 블로그에서 검색을 했을 때 리뷰 순위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나오지도 않아요. 나오지도 않는 집인데 아는 사람만 아는 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. 특히 술좀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이 집을 가는 이유는 이 집보다 아직까지 더 괜찮은 집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 집을 갑니다.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. 어때요? 맛있게 한번 봐주세요. 맛있게 한번 봐주세요. 다 먹었는데요 전 같지 않아요 고기 양도 많이 줄었고 양도 좋고 전 같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많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